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툭 치는 영상이 화제입니다. 부활절 에그롤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부부. 잠시 후 미국 국가가 연주되자 멜라니아 여사는 바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.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딴 생각을 했는지 손이 그대로입니다. 이를 알아챈 멜라니아 여사가 팔로 신호를 보내고 나서야 트럼프 대통령도 급히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. 21초짜리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멜라니아 여사가 현명한 처신을 했다는 칭찬이 따르고 있습니다.